이슈톡, 오늘도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광수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번 주에 금융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FOMC 미팅, 미 연준의 금통위 회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로서 전반적인 시장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기준금리가 인상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시장의 지배적인 전망입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0에서 0.25%인데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높일 것이다, 라는 게 시장의 지배적인 전망입니다. 그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지난 10일에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얼마나 나올까, 이게 사실 시장의 관심사였는데 전년 대비 7.9%나 무려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기준금리가 인상이 사실상 무조건 되겠다, 이렇게 시장에서 전망을 했고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고 하면 4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준이 3년여 만에 기준금리 인상이 나서게 될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앞서 파월의 기장도 지난 2일 또 하원에 출석을 해서 3월 FMC에서 25BP 수준의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 이미 시장에서는 기정사실화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사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열심히 올려왔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8년 12월이 마지막 기준금리 인상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2019년 7월부터 금리를 다시 내리기 시작했고 2020년 3월에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금리를 제로금리 수준으로 낮췄었고 이제 3월 FMC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 시장에서는 전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가능성이 없나 이런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면 어떠냐, 이런 소리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당연히 기준금리를 올릴 거라고는 봤는데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예상보다 더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예상대로 기준금리 인상을 해도 되는 것이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3월 FMC에 0.5%포인트가 올리는 이런 빅스텝이 예상이 되기도 했었는데 워낙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니까 그런데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하고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빅스텝까지는 아니고 그냥 0.25%포인트 정도 올리는 수준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 사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신공 전에는 골드만삭스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현지 아이비들이 올해 남은 FMC에서 모두 다 빠지지 않고 7차례 다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지금은 4차례 정도로 예상이 전망치가 축소된 상황이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얼마나 장기화될 것이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기준이 여부도 결정이 될 것이다,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FMC 미팅 회의의 관전 포인트는 제가 보기에 지금은 아마 시장에서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25% 정도 인상하겠다고 파월이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번에 20위 통화정책회가 있었잖아요. 생각보다는 매파적으로 나왔던 것 때문에 유럽 시장에 출렁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번에도 그냥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생각보다는 매파적인지 이런 게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부분을 알게 되니까 더욱 차원하는 확장한 것이다, 더욱 차원하는 것이다, 더욱 차원하는 것이다, 감사합니다.